박용은 교수 반갑습니다. 박용은 교무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마음공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국민학교를 몇 년이라도 다녀봐서 그랬는지 고등학교 때까지 신상기록부를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란에는 원불교라 매번 적었었습니다. 그러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물었습니다. 원불교가 뭐야? 라고 말이죠. 그때마다 저는 국사책에 나오니까 한번 찾아봐 라고 넘어가긴 했지만 저 역시 늘 개운치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미션스쿨에 2,000명의 재학생 중 유일하게 원불교도임을 알아서 그랬는지 아주 잠깐이지만 설명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열심히 찾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런 기억에서인지 본격적으로 원불교 공부를 시작하면서도 원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원불교는 뭐 하는 곳이지? 라는 질문을 늘 마음속에 담아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불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원불교는 무엇을 하는 종교입니까? 원불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원불교학과를 다니면서도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꽤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숙명같은 질문이다 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어떤 때에는 소태산 대종사의 생애를 말하기도 하였고 어떤 때는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를 믿는다 라고도 하였습니다. 또는 일원상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질문에 답을 하면 할수록 능숙해지는 느낌은 받았는데 다른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질문과 대답이 원활하면 통한다 라는 느낌이 들기 마련인데 통한다기보다는 상대로부터 이해 받은 척한다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적은 MC세대라 그런가? 라는 의문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여러 대답 중에 그래도 가장 호응도가 높았던 대답은 마음 공부였습니다. 마음은 사실 학교 교과목에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났다 사라지는지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잘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그런 잘 생각해보지 않은 것에 익숙한 공부를 붙이니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게 되어 호기심이 생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잘 쓰고 못쓰고를 요리 만드는 과정에 비유하였습니다. 마음을 미리 미리 잘 공부하는 건 마치 내가 요리 재료를 미리 미리 다듬는 것과 같다. 그리고 칼질을 미리 연습하는 것과 같다. 계속 만들다 보면 맛도 좋아지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즐겁게 대화를 마쳤는데 그 다음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다음 만남이 언제인지 모를 인연, 어쩌다 만나는 인연, 한 번 만나고 지나가는 인연에게는 방금 있었던 마음 공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해도 됐는데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계속 보는 인연에게는 그 다음을 이야기해야 했던 것이죠. 관건은 그 마음 공부의 순간을 체험하고 공부하는 그 순간 그 순간에 대해 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 공부의 순간을 우리는 경계라고 부르죠. 경계를 보아야 마음의 생멸을 볼 텐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경계를 본다 할지라도 대다수의 우리는 경계의 마음을 멈추는 게 어렵습니다. 경계를 만나는 그 찰나에 대해서 말하기도 쉽지 않고 설사 말하여도 그 순간에 함께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리의 밑재료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야 어렸을 적 어린이 법회에서 신발 가지런히 돌리기라는 유무념을 왜 하게 했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쓰게 해주셨죠. 신발 돌리기 그 자체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벗는 그 순간의 경계 그 경계의 순간에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약속을 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신발을 벗는 경계 그 순간에 조명이 탁 하고 켜지게끔 한 것이랄까요? 더 이상 신발을 벗는 경계에 조명이 없어도 마음을 잘 쓸 수 있으면 그 다음 경계에 조명이 켜지도록 하는 것이죠. 아마 그 다음 경계는 신발 벗는 경계보다 더 크고 조금은 더 복잡한 경계일 수 있을 겁니다. 신발 가지런히 놓기가 김치볶음밥이라 한다면 다음은 국이나 찌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은 어렵다는 나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지나서는 한 끼 식사로 커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김치볶음밥을 연습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 다음을 바라보는 요리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신발 돌리기 같은 유무념은 내가 어떤 경계의 마음을 보겠다는 결심입니다. 무수히 많은 경계 중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마음 공부를 연습하고 훈련하기에는 한 경계에 집중적으로 살피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두 발 자전거를 처음 탈 때는 안 넘어지게 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자전거를 탈 줄 알게 되면 어떻게 하죠? 자전거를 타고 공원도 가보고 마트도 가보고 친구 만나러 나가기도 하고 다양한 길을 가게 됩니다.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두 경계로 열심히 연습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수많은 경계에 내 마음을 두고 대조하는 것입니다. 경계는 언제 어디에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 속의 제 모습도 경계입니다. 그리고 화면과 함께 나오는 제 목소리도 경계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이 경계를 통해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계시는 장소도 경계고 나와 접하는 모든 만물이 경계입니다. 모든 경계가 공부의 기회이기도 하죠. 경계는 세상 만물과 내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3세 인과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과의 인이면서 어떤 인의 과이기도 합니다. 만남은 연인이 찰나찰나에 무수히 많은 과가 나올 것이며 무수히 많은 인이 되는 것이죠. 제 눈앞에 있는 종이, 그리고 글씨, 카메라, 화면, 법당, 만나는 사람들부터 보이지 않는 공기, 기계장치, 건물부터 이 건물 밖에 있는 무수한 사람과 환경들 그리고 이걸 넘어서게 되면 한반도를 지나 세계의 무수한 것들이 이 한순간에 함께 있습니다. 눈앞에 아는 만큼으로는 법당에서 마음공부에 대해 이야기를 논하고 있지만 세계 곳곳에 폭염과 홍수, 산불과 가뭄, 세계 인구의 증가, 전쟁과 갈등 등과 같이 멀게만 느껴지는 게 오늘 나의 한 끼 식사와 연결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공부를 하다보니 우리 원불교에서만 마음공부나 경계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울스님이나 원효스님 관련 글을 보아도 마음길 밝히는데 소상히 밝혀주시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유튜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 수많은 영상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것들과 우리 원불교의 차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사람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공간이 매우 확장되고 너무나 많은 물질들이 밀접하게 연결되는 물질개벽의 시대라는 것 두 번째는 엄청난 연결의 시대에 공도, 공익으로 향하는 대승의 방향을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따라 바뀌는 생활양식에 맞게 본의를 살리는 도와 덕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두 가지가 경계에서 보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경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 그럼 우리는 이 경계에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계에서 마음공부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묘유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 다른 하나는 공짜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종경 변이품 15장에서 대종사님은 기차나 비행기 만드는 법도 알고 계시냐라고 어느 학인이 질문을 합니다. 그 법문에 나오는 비유를 빌려오자면 첫 번째 묘유에서 마음공부하는 법은 어느 한 기술자가 비행기 도면을 가지고 열심히 비행기를 하나하나 작업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의 모든 공정을 작업할 수 있게 되면 능이 나서 다른 종류의 비행기도 잘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더욱 능이 나고 원리를 알게 된다면 비행기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기계장치도 잘 다룰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그 원리를 말하며 지도할 수 있게 되겠죠. 보통 비행기처럼 큰 것들은 혼자서 만들지 않습니다. 함께 만듭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그 분야에 오랫동안 연구하여 작동원리와 과정을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자들이 만든 비행기를 점검할 수 있고 문제점을 찾을 수 있으며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들을 지도할 수 있고 도면도 수정할 수 있고 더 나은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면의 원리와 제작의 경험이 어느 쪽에서 시작하든 결국에는 모두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실 경험이 없는 원리는 사장되기 쉽고 원리 없는 제작 경험은 반복 작업으로 기계에 대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묘유로부터 하는 방법 또는 공으로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어느 것이 더 낫느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든 분별과 주착 없이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두 가지 모두 중요하기 때문이죠. 경계를 당하여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분별과 주착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돌리는 유무념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했냐 안 했냐 하는 그것만 체크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기술자가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기계처럼 만들기만 하는 것 반복 작업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작업으로 누군가는 마음을 챙겨 원리를 보고 원리를 통해 누군가를 지도하고 더 나은 작업 기술을 만들 수 있는 방면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고 기계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계를 만든다는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 일상생활은 사실 매우 복잡합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일이 다양하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친구의 하나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터넷 속 한 사람으로서 다양한 상황 다양한 일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곤 합니다. 그 속에서 잘하는 것은 원리를 통해 어떤 것은 직접 움직이는 작업을 통해 실제 경계에 마주하면 좋겠습니다. 분별과 주착이 없이 만난 경계에서 원리를 통해서 두 손으로 직접 움직여서 만든 은혜가 되는 취사를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 공부를 이야기할 때마다 참해문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참해를 마음 공부로 바꾸면 그 공부의 과정이 참 똑같다는 감상을 받곤 합니다. 불을 끄고 위로는 찬물을 붓는 것이나 사참과 이참에 대한 부분 등 말입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참해문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경계에서 마음 공부하는 마지막 단계는 훈련입니다. 될 때까지 계속한다. 원리의 측면에서 보면 내 모든 취사가 은혜가 되게 한다. 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음 공부의 두 가지 방법을 한 번만 해보고 그만둔다든지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챙기지 않아도 될 때까지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마치 때가 되면 잠을 자고 때가 되면 일어나고 때가 되면 밥을 먹고 때가 되면 움직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새삼 훈련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개교 표어에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파란 고해를 없게 하는 것도 결국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도 훈련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큰 반야용선을 만드는 것도 나무를 하나 가지고 와서 다듬는다고 그 나무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라 수천 수만 개의 나무를 가지고 와서 계속하고 또 해야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부터 이 법문에 들어와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신발 돌리기의 작은 유무념 훈련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분별과 주착이 없게 하는 훈련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일이 잘 되게 하는 취사공부가 훈련일 수 있습니다. 어떤 훈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해나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경계를 꾸준히 쉬지 않고 마주하며 그 속에서 은혜를 건설해 나가는 훈련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목적지는 우리는 결국 공익과 공의를 향하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음공부는 지혜와 복락을 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분별과 주착을 없게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며 복락은 은혜를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경계에 살이 연구를 잘하여 지혜를 밝히고 회복의 씨앗으로 삶는 것입니다. 그리고 쉼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적 경계에 얼마나 많은 인과가 있는지 사은 사은 이라는 관계가 있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무한한 관계를 알아가는 길이 밝아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 지혜와 복락의 길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행복이랄지 또는 좋다 라는 것과 좀 구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복이나 좋다라는 것은 사람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나 좋다라는 것 또한 하나의 상이고 분별이나 주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미역국을 먹어도 누군가는 짜다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싱겁다고 할 겁니다. 상대적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상대 그 상이 우리가 말하는 그 상입니다. 정전 고락에 대한 법문 그 내용을 보시면 법문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고아락을 따로따로 쓰지 않습니다. 고락이라 함께 쓰고 있습니다. 경계에 그저 회복의 기회로 삼아 일희 일비 하지 않으며 정당한 고락으로 매 순간순간 경계에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가 많이 부족함에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